피타의 와이파크 숲속교실 동물친구들 재미있고 멋진 공룡 피타와 함께 요! 친구들 안녕? 오늘은 숲속교실 동물친구들이 소개해줄게! 첫번째 친구는 곰! 안녕 친구들 나는 곰 나는 꿀을 좋아해 나는 꿀이 좋아 맛있어 곰친구는 꿀을 좋아해서 하루종일 꿀단체를 안고 다녀 다음 소개할 친구는 양! 맥! 맥! 안녕 친구들 나는 양! 나는 박찌기를 좋아해 박찌기가 재미있어 양 친구는 눈이 나빠서 안경을 썼는데 잘 안보여서 맨날 부딪혀 푹신한 털 때문에 하나도 안 아파 다음 소개할 친구는 고양이! 야옹! 야옹! 안녕 친구들 나는 고양이 나는 동화책을 좋아해 난 동화책이 제일 좋아 고양이 친구는 책을 많이 읽어서 엄청 똑똑해 다음 소개할 친구는 기린! 오물오물 오물오물 안녕 친구들 나는 기린 나는 나뭇잎을 좋아해 나는 나뭇잎이 좋아 야옹! 기린 친구는 키가 커서 높은 나무에 있는 나뭇잎도 잘 따먹어 다음 소개할 친구는 돼지! 꼴꼴 꼴꼴 안녕 친구들 나는 돼지 나는 사과를 좋아해 난 사과가 제일 좋아 돼지 친구는 사과를 좋아해서 매일매일 사과를 먹어 다음 소개할 친구는 얼룩소 뭐? 뭐? 안녕 친구들 나는 얼룩소 나는 우유를 좋아해 나는 우유가 제일 좋아 얼룩소는 우유를 좋아해서 항상 우유병을 들고 다녀 다음 소개할 친구는 하마 다음 소개할 친구는 하마 어푸 어푸 안녕 친구들 나는 하마 나는 수영을 좋아해 나는 물에서 노는게 제일 좋아 하마 친구는 수영을 잘해서 함종일 물속에서 놀아 다음 소개할 친구는 말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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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친구들 나는 말 나는 달리기를 좋아해 헤헤 난 달리는게 제일 좋아 헤헤 헤헤 어휴 빨 친구는 달리기를 너무 좋아해서 하루 종일 뛰어다녀 다음 친구는 토끼 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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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친구들 나는 토끼 나는 당근 점프 줘봐 해 당근 점프 당근 점프 토끼 친구는 점프를 좋아해서 맨날 폴짝 폴짝 뛰어다녀 다음은 사자 크아 크아 안녕 친구들 나는 사자 나는 운동을 좋아해 크아 난 운동이 좋아 사자 친구는 운동을 열심히 해서 힘이 엄청 쎄 어? 부엉부엉 부엉이 선생님이 오셨나 보다 선생님 안녕 친구들 나는 부엉이 나는 숲속 교실 선생님 부엉부엉 부엉이 선생님 친구들에게 숲속 교실 동물들을 소개해 주고 있었어요 친구들 언제든 동물 친구들이 보고 싶으면 숲속 교실로 놀러 오세요 그럼 안녕 친구들 오늘 숲속 교실에서 동물 친구들을 만나보니 재미있었지? 다음에도 동물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놀아보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 안녕 친구들이랑 같이 놀자 피타랑 같이 놀자 재미있고 멋진 공룡 피타와 함께 요! 공공공공공공 공공공공공 공공공공공 빵빵빵빵 부사의 와이팜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